지난 1분기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20% 이상 늘어났습니다.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 1,938건으로 작년 4분기보다 22.28% 늘어났고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1.77% 증가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분기 대비 23.24% 증가했으며 서울은 19.65%, 인천은 21.93% 늘었습니다. 같은 기간 지방보다 수도권의 거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, 업계에서는 GTX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